우리 한번더 고락합니다 주님의 힘이 참여 주님의 얼굴 내 영이 참여합니다 주님의 장락에 번화 엽니다 주님의 성격에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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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사로 합니다 주님의 장락에 번화 엽니다 주님의 성격에 영원히 우리 한번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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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의 얼굴 내 영이 내 영사로 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의 장락에 번화 엽니다 주님의 성격에 영원히 주님의 성격에 영원히 주님의 성격에 영원히 주님의 성격에 영원히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눈 나는 있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 제 눈에 주 내게 있네 주 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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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신명은 주의 것이니 또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항상 만드셔서 주님껏 닮아 사랑할 동안 사랑와 주사 늘 바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우리 복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나 신앙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한테 달려가 아버지 너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너는 다행을 바라보고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